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수 있게 관광과 휴양을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고요. 저희가 반나절 자유시간까지 챙겨드리니까 리조트 앞에서 수영하시면서 정말 여유롭게 즐겨보시기도 바라고요. 그러면서 비만맥궁전, 악어농장이라던가 황금절벽사원 같은 꼭 보셔야 할 것들, 이런 방콕 중에 있는 것들, 핵심 관광지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휴양과 관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방콕파타이를 가시는 거고요. 3박 5일 동안 지내시면서 이런 것들 돈 안 내셔도 돼요. 저희 이제 방송에서 예약 남겨주고 떠나시면 30% 아끼시는 알카자쇼, 이거 여자보다 더 예쁜 남성분들 아시죠? 알카자쇼 유명하죠? 파타야 수상시장, 플로팅마켓이라고 해서 런닝맨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코끼리 트레킹 체험도 우리 아이들 동물원에서 멀리서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직접 타봅니다.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몸소 느끼면서 체험해보실 수 있는 트레킹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또 여기 파인애플 농장 방문하시니까 열대가일 딱 먹는 순간 진짜 그 동남아에서 먹는 열대가일 제대로잖아요. 그거부터 과일 바구니 저희 다 제공해드리고 태국의 전통마사지 1시간에다가 쇼핑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수 있는 이거 신라면세점. 1만 원 선물 카드 교환권까지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. 지금 37만 4천 원인데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. 여기에 또 이제 결제까지 해놓으시면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자석 선점 저희 결제 순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플러스로 휴대용 세면도구 세트 안 가져가도 됩니다. 저희가 여행 선물 3종 세트 드리면서 결제하는 모든 고객께 또 이제 갔다 오셔서 또 영화 한 편 보시라고 1인당 1매씩 이렇게 특전 그러면 결제하신 먼저 자리 확보 그리고 또 같이 가져가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아마 이제 8월부터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호텔 이 호텔 유명한 호텔이지. 그러니까요. 무한으로 도전하시는 그분들이 포상휴가로 다녀오셨다는 그 5성급 호텔 리조트를 5만 원만 단돈 5만 원만 추가하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까지 해드리니까요.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인호텔이라고 하죠. 무한으로 도전하는 그냥 무한도전이라고 할게 너무나 잘 아시니까 포상휴가 떠난 거 그곳에서 주문하시는데 5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고 또 이제 부산에서 출발할 건데 KTX 타고 또 올라와야 되나요? 새벽같이 올라와야 되나요? 아닙니다. 부산에서 바로 출발이 또 가능하니까 남쪽 지역에 사실은 우리 고객님들도 불편함 없이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대 보시고요. 지금 이제 성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. 너무나도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떠나시니까 오늘 자속 확보부터 해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결제하셔도 100% 취소 가능. 예약을 남겨셔도 100% 취소 변경 가능하지만 이제 자속을 확보해놓으셔야 모두가 같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담 갖지 마시고 넉넉한 이런 수대로 자속 확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